비즈니스 사업자 이동 중인 남자들 급작스러운 사건에 기분이 불쾌해진 마시모는 스티어디스에게 다가가고 그녀의 서비스로 다시 기분이 좋아진 듯 보이자 영화 365일 시작합니다 부유한 사업가 마시모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거대 기업으로 키워냈는데요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커리어우먼 라우라 하지만 잠자리를 거부하는 남자친구로 인해 그녀의 욕구는 폭발해버리고 결국 오늘도 홀로 욕구를 해소하는 라우라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과 여행을 온 라우라 커플 깜짝이야 그녀는 마시모와 마주치게 됩니다 다음날 친구 올가와 수영장에 간 라우라 함께 가고 싶었던 관광지를 혼자 다녀온 마틴에게 결국 화를 내버리죠 화가 난 그녀는 홀로 거리를 거닐다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되는데요 외딴 저택에 갇힌 라우라는 출구를 찾아 헤매다 무언가의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초상화 맙소사 지난번 그 남자? 심장에 약한 라우라를 진정시키려는 마시모 하지만 앙칼진 그녀입니다 5년 전 아버지의 사업을 돕던 그는 해변가의 라우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녀를 본 순간 이곳에 데려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부정하는 라우라 하지만 반드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이 남자 그날 밤 보통내기가 아닌 라우라는 또다시 탈출을 감행하고 배신한 조직원을 제거하는 장면을 본 그녀는 또다시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기절한 그녀를 밤새 지킨 마시모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는데요 곧이어 그녀는 또다시 마시모를 도발하고 그녀의 앙칼짐은 더욱 그를 빠져들게 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시작되는 이곳에서의 생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며 재력을 과시하죠 하지만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를 찾는 라우라 결국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녀는 적극 그를 유혹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에게 진심을 보이는 마시모 그는 라우라가 쓰던 노트북과 핸드폰을 돌려주고 매력적인 그에게 라우라 또한 점점 빠지는 듯 보입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남자 깜짝이야! 이런 건 너무 설레는 걸? 네, 그럴게요 두 벌만 해놓고 가버리는 그녀 하지만 마시모 또한 만만치 않은 듯 보이죠 일행은 이태리에 도착하고 이번에 그녀는 마시모의 사촌을 유혹하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에 그는 당황한 듯 보입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자신을 도발하자 이번에는 참지 않는 마시모 웅장함을 보여주며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화끈하게 차려입은 라우라 화려한 옷차림에 그는 민망해하죠? 맙소사 봉춤까지? 곧이어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전날 사건으로 조직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에게 상처받는 라우라 격한 다툼 끝에 그녀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구해준 마시모에게 그녀는 감동하고 곧이어 보트 곳곳을 누비며 둘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그날 밤 파티에 참여한 마시모와 라우라 그리고 이곳엔 마시모의 전여친 안나도 참석하는데요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를 협박하게 됐죠 결국 잠시 헤어지게 되는 둘 친구 올가를 찾아간 그녀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전남친인 마틴과 제외하고 그는 집에까지 쫓아오는데요 마침 그곳에 도착한 마시모를 본 그는 곧바로 주랭랑을 쳐버리죠 또다시 오랜만에 마주한 둘은 거칠게 회포를 풀기 시작하고 마시모의 프로포즈로 그들의 사랑은 완성되는 듯 보입니다 둘의 결혼식에 들러리를 위해 그녀를 찾아온 친구 올가 그녀는 진심으로 마시모를 사랑하는 듯 보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그 시각 부와 마리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행복에 젖어 통화 중인 마시모와 라우라 곧이어 그녀들의 차는 깊은 터널로 들어가지만 반대편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 세상을 잊어 겨우 찾아낸 사랑을 잃어버린 그의 절망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20년 개봉한 이 영화는 시칠리아 마피아 주목 마시모가 미모의 여성 라우라를 납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동명소설 3부작 중 1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에로틱한 분위기와 배우들의 뛰어난 외모로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7일 넷플릭스는 영화 365일의 속편 365일 오늘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더욱 후끈한 애정심과 삼각관계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유럽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365일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해?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姐姐